혁신위원회가 혁신의 대상이 되자 민주당은 난갑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사과로 일단락 지으려고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당 원로들까지 위원장 사퇴, 혁신위 해체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위 해체 이야기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서 혁신위 해체가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원로들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 세대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참으로 기괴한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라며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사과로 일단락 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퇴, 혁신위 해체 요구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조차 혁신위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최소한 김 위원장이 강성 당원 만나는 지방순회는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